크런치를 보시면 오독오독 아삭아삭 씹다 깨물다 오드득 소리나다 오독오독 또는 아삭아삭 과자봉지에 크런치라는 말 쓰여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런치 오독오독 또는 아삭아삭 씹다 깨물다 오드득 소리나다 오독오독 아삭아삭 하는 소리 그리고 곤궁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곤궁 무엇이 부족한 사태이고요. 그리고 결정적 시기 중대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곤궁 또는 결정적 시기 어려운 시기 only before noun 명사 앞에만 쓰여서 결정적인 중대한의 의미로 쓰입니다. 숫자나 정보 따위를 처리하다 검토 및 분석하다 숫자나 정보 따위를 처리하다 if it comes to the crunch 또는 when it comes to the crunch 결정적인 시기 중대한 시기가 오면 if it comes to the crunch when it comes to the crunch 결정적인 시기 중대한 시기가 오면 if it comes to the crunch 중대한 상황이 오면 can I rely on you to support me? 너가 날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가? can I rely on you to support me? a budget crunch 예산 부족 a budget crunch 예산 부족 a credit crunch 신용 경색 a credit crunch 신용 경색 call a crunch meeting 중대 회의를 소집하다 call a crunch meeting 중대 회의를 소집하다 그 다음에 crunch the numbers 수치를 처리하다 또는 분석하다 crunch the numbers 수치를 처리하다 분석하다 검토하다 등등 something— something— — something— 감사합니다.